오늘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마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오전에 서부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에 제주 전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는데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는 주말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제주의 30mm에서 8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오늘 낮에 산지의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되겠는데요. 최근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나 배수로 등 비 피해 없도록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전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대가 높은 중산간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순간적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구간이 많겠습니다. 오늘 각별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북부와 동부지역 26도로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한낮기온 북부지역 31도까지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동부지역 28도, 서부와 남부지역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지역도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2.5m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바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는 주말까지 장맛비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당분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